5 뭐 패션은 우리가 불이 나 환자분들을 싫어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나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자궁과 난소는 앞쪽으로 방부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소장과 대장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구안과 주요 혈관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또는 방사선 치료 중후에 또 항암제 특효 전후로 여러가지 그런 주의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 손상이 발생하면 환자분 악보도 안기워지고 치료도 딜레이 되고 환자 이후에도 안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요번에 세션을 준비한 세션은 그래서 대장 항문 쪽에 부인한 중에 생기는 컴퓨테이션과 그리고 비뇨 의학적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연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 대장 항문외과의 강동원 교수님이시구요 예 강동 교수님은 2009년에 신청해야 그들을 졸업하셨고 천안병원에서 인턴을 수용하셨고 지금 천안병원의 외과의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임상적인 거 외에 연구에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셔서 혁신형 의사과 음악연구센터에서 세부 책임자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또 생애천 연구에 선정되셔서 두가지 과제를 책임연구자로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구요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천안병원의 해상냉가로 있는 조별스 감독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인압 신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에 주셔서 대단히 연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자연어독프로 스캔스 트리트먼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합병증 중에 특히 코랄크 서저, 그 상부인과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고민해 봤을 합병증인 이 마리에이션 인퓨스드 웹타바자이나 피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스터디와 이 텍스처를 통해서 좀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며 이 웹투바자에 피셔라는 웹툰의 안테리얼과 이 과자의 포스테리얼의 비정상적인 커넥션을 뜻합니다 전체 아메리얼칼 피셔라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연간 10만명당 4.2명이 발생한 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NHS 데이터에서는 약 40년 정도는 2명정도로 강호사 데이터로 옵스테리얼 인저리가 강조했기 때문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 파티슈라의 원인들을 좀 보시면 컨젠타 원인, 뮤펙션, 수아마에는 포스파슨 인저링, 서저기에는 무한틀 섹션이나 커브 오퍼레이션, PPH와 같은 헤메오일 서저기, 바란체 액체는 발생할 수 있고 IBD, 라디에이션, 칼슈노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스파슨 인저링이 가장 흔하고 두 번째로 IBD가 흔합니다 라디에이션 트리트먼트는 웹툰의 안케이스입니다 이런 웹툰 과장의 티슐라가 중요한 이유는 외환 케이스이긴 하지만 환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예능 과장자를 통해서 요리념, 대병이 새어나오게 되고 결국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인터벤션 통계에서 매니지먼트를 실행하지만 높은 페이버 웨이프 때문에 스텝 어프로치로 상당히 어그레스브한 프로시저를 상당히 여러 번 받게 되고 평균적으로 두 번 이상의 프로시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 웹툰 과장 피처를 대해서 여러 스터디와 가이드라인을 좀 검색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세의 가이드라인이 검색이 됐고 그 가이드라인은 사실 기차 신경도와 2012년도 이후에는 업데이팅이 없어서 환자의 프라티스에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펀네드를 통해서 이 라디션 디스 웹파전 피슈아에 대해서 이 자유가와 웨슈아의 형태로 바치했는데 다 51권만의 휴먼 스터디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래서 모두 검토했었을 때 레티어스페티브한 스터디밖에 없었고 대부분 모커리티에 스무샄플 사이즈 싱글쎄존의 방산 스퀘어스리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컨센스 수가 없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레티어스페티브한 분류로 보시면 현재 스탠디드한 분류법은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양국들에서 1985년 이 로셈버그가 보고한 분류법을 주로 쓰고 있고 여기에는 사이즈, 로큐레이션, 원인에 따라 주로 분류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멘테이트라는 기준으로 해주면 상방에 미치한 경우를 하이 피슈라, 하방에 미치한 경우를 로우 피슈라 정리하고 싱글 피슈라는 사이즈가 2.5cm 이하 싱글, 로우, 인펙션이나 트라우마에서 발생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또한 컴퓨터 피슈라는 2.5cm 이상 멀티크, 하이, 라디에이션이나 마이머너스에서 발생한 경우로 이러한 분류법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디스이점 매니킹의 백대로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스터디를 토대로 이 매니지먼트를 고찰해서 보면 일반적인 비난의 카우스에 대한 피슈라인 매니지먼트는 싱글 로우 피슈라에 대해서는 프라우마 크로우저가 가장 리컨렉트이고 특히 엠드라이크와 어드네 스프렛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한 78%까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렉스 로우, 위크한 스프슈라에 대해서는 이 브라시리스머스 라든지 마이티스플렛을 통한 인터프리션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 좋은 성공률으로 비난의 카우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픽슈라에 대해서는 어떤 업로드가 중요하고 스프러텍톤이나 바이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스페셜화기 라디에이션 즉 원컬는 사이니컬스 트리트먼트에서 아주 주변에 사용되는 이 트리트먼트 로다리틴 라디에이션에서 발생하는 이 티슈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에피팅을 보면 현재 국내 또는 그 외에 컨셉센스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보 데이터를 보면 2014년도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RT를 받는 환자가 한 10만명 정도 이력 환자 중 4%가 이특이 발생했고 성당의 펜스 케이스당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체로서 이 오른쪽 그래프는 서비컬 케이스에 대한 렛 서바이벌로서 1970년대에 한 50% 정도였던 서바이벌이 2010년도에는 60%가 증가했고 최근 데이터에서는 한 66%까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라디에이션을 받았을 때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이특이화가 잘 발생하는데 이런 서바이벌이 증가하면서 30년까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스턴스와 이특이화와 관련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7년도에 스터디를 통해서 어드밴스 서비컬 펜스에서 이 대바시충합이 서바이벌의 햇빛을 보고를 했고 다른데 현재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카페티드 트리트먼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바시충합은 1-2% 정도 GI 포퍼레이션을 약이하는데 결국 라디에이션 테라피와 더불어서 결국 피츄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강점이 보입니다 현재 2022년도에 오븐한 스터디 이들 환자에서 이 대바시충합의 서형이 인스터덜트한 리픽츄럴을 형성한 데 톤 스페터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시면 현재까지 라디에이션 다른 피츄럴을 거치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라디에이션 도즈와 유립적한 변화성을 보이는데 1998년도 2011년도 연구에 따르면 79일 이상의 라디에이션 도즈를 지었을 때 피츄럴의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에보잔 스터디에서 로컬 리페어를 선택을 했을 때 힐링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또 보시는 것처럼 데즈코바잔의 피슈라나 엔트로바잔의 피슈라나 같은 쿤발드 피슈라나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난해 디블나 파이포션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잠시 해소미절로 간단히 보시면 이 마레이션을 시행했을 때 결국 DNA 데니지와 함께 하이폭시아 아테리어 오프로소에 따른 론 서퍼라의 로스 이로 인한 에비리얼 인테리티의 감소 그리고 에이비코델의 브렉다운으로 인해 결국 피츄럴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수일 수주 수계열 수년으로 발생합니다 본 연구는 렉터바잔의 피츄럴의 환자에 대한 서지컬 아웃콘 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한 아웃콘과 리콘스 팩터를 밝힌 스터디어로서 보시는 것처럼 피츄럴의 퍼즐에서 마디에이션 트리트먼트와 퍼리 오프레이션이나 크롬 비즈웨어 퍼싱 높은 하자리에이션으로 석세스베이티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크롬콘스 팩터를 구조했습니다 위드 환자에 대한 의사는 대부분 리셋션이나 다른 콜로스터미를 시행했고 콜로스터미는 퍼만한 었습니다 역시 특징적으로 하이피츄가 많았고 삭제스러운 클로저가 2.5%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렉터바잔의 피츄럴이 있어서 비만의 커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매니멈트는 웹필이나 어프로스는 과연 라데이션 인디수 텍츄화에 적용 가능한 어프로치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실외성 있는 스터디를 통해서 이를 보채했습니다 먼저 인터보시션 그래프팅입니다 예를 들어 에비넌스를 보시면 새로운 블러드 서프라이를 제공함으로써 힐링 메이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수렴하게 되면 리커넌스를 낮추게 됩니다 현재 다양한 스터디에서 컴플렉스 웹퍼바장 피슈란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들고 있고 가이드란에서는 스스로 레커멘데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티스플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고 카바너스 머슬 또는 모디파이드 마이티스플랩이라고 해서 라디아 패드를 이용해서 블러드 서프라이티스플랩을 치고 그다음에 그를 깨내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서 현재 라디아시니스 피슈라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리커드댕에 따르면 희도한 11명 중에 16명의 높은 성분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시리스플랩인데요 이는 이제 1928년도 부터에는 기숙이 됐었고 쌀이의 아주 슈퍼피션한 혈관상태도 아주 좋은 구입으로 이를 초대로 떴을 때 모빌리티라든지 인캠페스티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성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관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맥도가자는 픽슈라 비교를 해서 상당히 높은 석세주 레이지를 보이고 약 92%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도 이 웡텀 레절트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포스트와디오 세라픽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은 리커런스 레이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이벌전입니다 주거 이런 다이벌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세컬 스프리즈에 대한 시스톤 컨트롤과 세트 컨트롤 또 세컬 버든에 따른 티슈 휠링을 낮춤으로써 티슈 휠링을 툭 친하고 결국 퓨아티브 인템 대결을 단계하는 데 또 이에 대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스터디가 많이 하지만 이런 다이벤틱 스토마가 스폰티한스 클로즈를 위한 스위트먼트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2008년도 연구에 따르면 여결동형의 환자에서 올리스토마를 했을 때 단지 3명의 환자만이 스폰티한스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토대로 결국 올리스토마를 했을 때는 클로즈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싱턴 컨트롤 등을 위한 베피니트 스토마라든지 오버섭셉 웨이즈 올리는데 브리즈니스 버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두 스터디는 2017년도에 같이 보고됐던 스터디이고 라데이션 인류스 웹파장 피츄에 대한 트리트먼트 옵션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스터디에서는 루트 트랜스 콜러스터미를 좀 더 트리퍼런스를 했고 대신 히옥스 스터디에서는 엠브로브 리섹션을 두꺼운 했을 때 힐링되지 않는 결과가 보였고 루시라트 스터디에서는 요한별 리섹션을 3명의 환자에서 힐링된 결과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는 하이애리스토리스토리스토리에서는 엠브로브 리섹션과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클리니컬 필드에서 주로 저희가 프로스토미를 하는 이유는 결국 엠브로브 리섹션이 컴플리케이션에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포모빌리티나 또한 캔서 환자이기 때문에 기대화면을 고백했을 때 리듬얼 인베스티브 서류를 원정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럭에이지에 포모빌리티가 낮고 퓨라티브 인턴티브 리퀘어가 필요한 하이티슈한 환자에 대해서는 결국 이 업종 업무를 조건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외과적인 조건을 보시면 먼저 이 콜라나 슬림과 아나스포머시스에서 팍스가 2018년도에 노안 로우 베타 펜슬에 대한 수술법으로 보완을 했고 류코세콘을 통해서 럭슨 프로테콘을 시행 후에 리스크로코드과 에나르를 아나스포머시스에 대한 방법으로 이와 관련해서 DCR의 루아피블이 라디어세라티브 서비컬 펜스완자 24명에게 시행을 했을 때 18명 정도가 미소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도에 콜라스톰이 단독군과 슬림과 아나스포머시스를 했던 환자를 비교했더니 콜라스톰이 단독군보다 훨씬 더 세평 컨트롤에도 활용한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디어리사의 방법으로 텀블브 큐트의 풀트루 프로시션인데 이는 락플롬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수술법이고 보시는 것처럼 폰 인스테리오제이션과 5에서 10일 정도의 힐링 레이스를 준 다음에 트랜섹션하고 콜라스톰이 단독군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리티즈와 인페리션을 낙수는 좋은 결과가 보였습니다. 다음은 그리커 존슨 싱워드 콜롬 로렉트는 역시 콜라스톰을 먼저 하고 이 싱워드 콜롬을 온라인 패치한다는 투스페이스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역시 펜션할 때 좋은 결과가 보였습니다. 또한 이 노안트 리셉션 후에 이 그래드 스페이스를 오멘탈 GF라이브에서 거기에 이제 필링하는 방법일 때 이 같은 방법도 최근까지 좋은 결과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매니지먼트를 정리를 해보면 환자자 인디비주얼 컨시더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얼리스터너를 통해서 시스템 컨트롤이나 이 석세스로이크를 위한 브리싱 서식을 시도를 하고 만약에 로우투미드 피슈라이브에서는 인터쿠션 프로시저를 하이피슈라이브에서는 어떤 프로시저를 고려를 하고 만약에 더욱더 페일을 한다면 결국 APR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넘에서는 지난 10년간 웰커받사는 피슈라 한 이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겨우 총 한 장 21번 밖에 되지 않았고 부시는 것처럼 폴러업 피리오드가 평균 한 10개월 정도였고 하이피슈라는 갱신형 정도로 70%가 많았습니다. 또한 피슈라의 원인을 보시면 로제이션 트리트먼스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일리먼스가 7명으로 두 번째로 고렀습니다. 고넘에서는 의외에도 아무도 수술하지 못한 환자가 8명으로 보상도 않았는데 이는 너무 어두운 스케이스로 대부분 이스파이라거나 연고지 밖으로 전환을 받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로제이션 인디스 피슈라에 대해서는 고넘에서는 릴레오스포뮤을 좀 더 클리퍼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나잉커즈에서는 칼이 펴나 피슈라이픔을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역시 힐링 레이스에서는 12명 정도 44%가 희망이 됐는데 이런 환자는 대부분 비난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20대 여자 환자를 서비카 펜스 PM 인데이션이 있었습니다. CRT로 85 그레인의 라게이션 도설을 받았고 수술을 할 때 카스마토 실패가 있어서 전투에 키모와 아가스틴을 8살 신을 했습니다. 이 한 달 뒤에 에마라에서 보신 것처럼 또한 피슈라가 공산되고 문간사의 비대의 원형과 홍비티를 고려했을 때 앤도 리셉션을 고려해서 라파로스쿠핑 로아트 리셉션과 루티러섬이 마산이 칼을 했습니다. 최근에 2월에 네 마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리코러스가 생겨있는데 공사상에서 멀티드 리코러스 로드레타 스페셋 가 잘생긴 상태고 컨절받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썸머리입니다. 처럼 라디시디스 루티러자 티슈라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가지 환자에게 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전에게 최연치가 디스였어 아까 말씀해 것 처럼 뭐 한번 보셔야 끝이 없던 퍼지 반으로 전화 속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이 따라 했고 상불로 앞에서 같이 멀티 스포을 업로드 실행해서 석세스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단 이외에는 월 디자인된 랜다 마치 컴퓨터 스터디를 나온다면 좀더 에듀스 베이스드의 매니저 원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다보면 본인이 컴퓨터케이션 생겨서 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좋지는 않지만 좋은 마음을 할 수 있는데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컴퓨터케이션 생겨서 하시게 되는 수술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 환자분에 맞고 통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좋은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동현 교수님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세션, 다음 여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혁대학과 김규동 교수님이시고요 2006년에 중앙대 의대에 주록 하셨습니다 연세대에서 석세하시고 지금 박사는 저희 순천향대학과 김용의학과에서 하셨고요 현 천안병원 김용의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부인한 치료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김용의학적 합병증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의학과 신선한 환안병원 김용의학과 부교수로 김용의학입니다 일단 뜻깊은 자리에 강의를 의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의뢰를 받아서 준비한 내용은 자이네플로지 펜서의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로로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고 제가 약간 이제 좀 준비를 할 때 그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뉴레터 인도리에도 한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다 끝나고 뭐 플러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거기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디스코전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강연 발표를 준비를 할 때 항상 내가 타이틀 페이지에 어떤 가지는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항상 해놓는데요 계시는 분들 다들 많은 분들 아주 험한 수술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저는 이게 최근에 했었던 제가 해봤던 수술 중에 가장 큰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40대 여자완대였는데 그 처음에 오셨을 때 바로 수술을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PT가 발견되어 가지고 호흡변에서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었는데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한 10cm가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고평 위드 라이언만 넘어서는 메스가 돼서 그레이트 베스를 누르고 반대쪽 PT까지 역량을 줘서 AK가 오고 환자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진 상태에서 PT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었고 뭐 크다고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말로 이 메스가 너무 두거워서 수술을 할 게임이 들어왔었고요 35cm로 했었고 그 메과 이현영 선생님이 좀 제 도움을 줘서 좀 이제 IBC도 이게 이벤 장래가 좀 날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바인택시까지만 6cm 정도 이게 됐는데 그래서 뭐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덕분에 잘 끝냈었고 기억에 남는 한 달을 일단 처음 타이틀 페이지에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 41세 여자 환자들이었고 라이트 프렌스테이너로 오셨는데 뭐 하루 전에 로컬 클리징에서 LSH를 하고 나서 이제 오셨고요 네 그 시티집은 그 시티에서 어 죄송합니다 네 그니까 그 라이트 네 이쪽에 이제 하이드로 이베터 딱 있고 아래 로우 이베터는 트래싱이 안 되는 상태였었고 네 코로나 사진에서도 뭐 마찬가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우 이베터 쪽에 이베터가 있겠구나 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먼저 이제 RGT 레트로브레이드 파일로 이베트로그라키를 시행을 했고 어 이제 UVJ 이베트로 데이터 변전에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다이를 이제 쌓아가지고 조형을 시켜보는 건데 뭐 조형이 안됐는데 이베터가 안되고 바깥으로 다 자이가 세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우 이베터가 이제 뭐 이제 뭐 풍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풍작훈련은 다 한 것 같았고 뭐 그 릴리아 배슬 쪽에 이제 브리딩이 좀 있으면서 이제 룰렉터는 이제 풍겨있는 상태로 썼고요 이게 기기가 원래 룰렉터가 상당히 좀 리덤덩트 해가지고 주변에 방금이 잘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크닉컬이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거칠게 다이셉션을 막 하면은 이제 얘네가 주변 소프트라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프로듀스가 오고 이제 나중에 스틱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룰렉터가 너무 구리해서 이제 생겨서 내리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블레더를 오히려 블레더를 밑으로 썰어 올려서 이제 수아스 것들 쪽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룰렉터를 연결해 주는 수아스위치라고 뒤에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수소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시스토그라피를 찍은 거에서는 이제 블레더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뭐 한답은 다 잘 해결해가지고 예 뭐 나중에 수개인도 괜찮을 수 없도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룰렉터에 대해서 이제 인트로 사업장과 뭐 그 다음에 그 다이아노너지스를 트릭스에 이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인트로 사업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아나토미를 얘기하면은 그 그 어 그 밀리오세클을 정상 조금 기준으로 해서 그 상급 쪽으로 이제 어퍼류레터 그 다음에 미드위레터 로우위레터 이렇게 이제 위치를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고 어퍼류레터 쪽은 그 그레이트 배슬 아우타 쪽에서 나오는 예 배슬들에 의해서 이제 휴딩이 되고요 어 로우위레터 쪽은 이제 빌리오 아퍼류레터 쪽에서 나오는 예 어 배슬에서 배딩이 되고 그래서 그 어퍼류레터는 이제 이제 메디아를 통해서 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는 메스터를 해서 이렇게 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윈가적으로 수술을 할 때 이제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구요 네 각각의 수술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 그 부윈가적으로 어 어 그 부윈가적인 그 혈관의 이제 주행은 뭐 뭐 뭐 그래서 이번 르레터 인저리는 이제 그레이드 시스템은 뭐 오늘 전부터 쓰고 있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50% 어 아 뭐 뭐 뭐 뭐 이런 이제 이제 뭐 뭐 뭐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어디서나 다 문제가 전화가 문제되어지고 그 리허터 인저리에 대해서 이제 소속의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좀 논문이 많고 있는데 다 이제 그 리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니까 이제 대부분 이게 그니까 법정 재판을 하기 전에 이제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아카데믹 임시촌에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상자가 이렇게 이럴때는 이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제 부분이었고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그니까 피고가 이제 이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승부한 확률도 높은 데가 높았는데 이제 해소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어 한 55만 달러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예 그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한 6억 실업 되겠죠 예 그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고 뭐 그 그 이 환자들이 그니까 그니까 어 피씽 같은 걸 하고 있거나 뭐 뭔가 자꾸 스프리 디레이가 되거나 해서 해결이 늦을 경우에 더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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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워크업이 있었을 때 그 이제 그 저희 저희 피고 의사들이 폐소를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이제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다음 내용도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다른 이제 미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었고 그니까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이제 케이스별로 사회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뭐 여기서는 대비한 뭐 40만 달러 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내시경 같은 걸 시행을 해서 이제 진단을 빨리 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뉴렉터 인저리를 갖다가 진단하는 내용을 이제 봐야되는데 결국에는 뉴렉터 인저리는 어 그니까 뉴렉터에서 인저리가 돼서 소변을 했는지 혹은 이제 인저리가 돼서 막거리고 수성증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증상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해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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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저리를 확인을 해야되고 어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이제 다이 같은 거를 써서 인기복판이나 뭐 뭐 대필 등을 사서 다이가 새는지 잘 내려가는지를 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술을 출장에서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환자가 이제 호소하는 증상을 폐인 휘버 뭐 헤너츠레 이렇게 수술을 뭐 얼마든지 수술을 했으니까 환자가 뭐 기본으로 아파 그래서 이제 통증을 단결을 해야 되는게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포스트오프레틱으로 이제 어떤 몹스트럭션이 생겼으면 씨름 프레아틴의 상승이 있을거고 신경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드레인을 넣었으면 그 드레인에서 프레아틴을 나가서 그 그 유린인지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저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로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걸 확인을 하는 경우가 75%가 넘는다고 예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레터 인저리가 발생을 했을 때 어 이제 얼리 코브나잇을 한거 했는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지 따라서 예우나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유레터 인저리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당연히 트라우마에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RCT가 불만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에베런스들이 다 리트로스펙티브 베이스 데이터에서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2만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갔더니 0.78%에서 인저리가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리코브나잇 했던 거는 650명 언 리코브나잇 했던 거는 1,94명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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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언 리코브나잇가 됐던 환자들에서 90일 뭐 이어드리죠 그 다음에 PCM PC플라 뭐 이런 학방증들이 다 유일하게 높게 발생을 했다는 결과 보고를 했고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컴퓨테이션들이 인지를 못했을 때 더 많이 학폭증이 발생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인터오퍼러티브 자유공지스트를 한 경우와 나중에 포스트오퍼러티브 자유공지스트를 한 경우를 비교를 해본 연구였었고요 그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차이는 유의하게 있지는 않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늦게 진단을 한 경우에는 뭐 PCM을 하던지 에디터널 프로스트를 자꾸 더 하는 경우가 이제 유의하게 많아졌다는 예 그런 내용이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얼리 리코브네이션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전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트먼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이 이 인절리 같은 룰렉터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수술 쪽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풀장에서 이제 확인이 됐을 방법이나 나중에 토스트 오프로스를 확인이 됐으면 다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인절리의 룰렉터가 짧을 때 스펙트가 짧을 때 짧을 때 룰렉터로 스펙트가 되고 이제 룰렉터 스펙트를 넣고 보통 바이크릴 토젤로나 파이븐젤로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연결해 주는 방법이구요 어 이제 어퍼 유레터에서 손상이 있어가지고 유레터를 연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뭐 반대쪽으로 넘겨서 연결을 해 주는 프렌트 유레터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케이스에서 로우 유레터가 로우 유레터가 길이가 많이 스펙트가 로우 유레터가 손상이 많아서 길이가 많이 모자랄 때 할 수 있는게 소화 스위치라는 수행 방법이 될 것이고 어 고아리 프로랩은 더 사실 더 많이 이제 올려야 될 때 방광을 열어서 연결을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레터로 시스토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법들은 우리가 인트로 오퍰라티브에서 인절리를 확인했을 때 리테어를 하는 방법들이 되구요 지금 또 얘기할거는 어 나중에 더 후에 발견이 돼서 스티트 업원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 어떤 뷰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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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어 둘 다 되게 그 효과가 많이 좋구요 네 뷰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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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힉티를 넣는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CT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2만 7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핀스티 레칭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 프로핀스티 레칭하게 세트를 넣는지 넣지 않은지 인저리의 발생은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 보고했고 프로핀스티 레칭을 수술해서 넣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여자 환자나 레프트 퀸 수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오픈 수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 더 유에크 인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꼭 세트를 넣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넣는 것을 조절을 해야지 못해 너무 많이 넣는 것을 자꾸 루티로 넣으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었고요. RCT도 있었습니다. RCT가 아니라 레타 분석도 있었는데 물론 에비덴스가 좋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프로핀스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했었고 메타 분석을 시행 결과에서는 역시 인저리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는데 오히려 스탠트를 함으로써 어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또 스탠트를 함으로써 로마일 유에크터에 스탠트를 넣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또 AKR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래서 인트로 하는 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어떤 에비덴스로 제시되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런 인저리를 유에크텔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암튼 유에크터를 T-OUT라고 젠트 메뉴벌을 해야 되고 프로필라틱 스탠팅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둘러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빨리 해야 된다 원리 리포세션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향후에 있는 컴퓨터의 분들이 덮다는 것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료를 이제 워터텍 텐션 프리하게 이제 뭐 유에크를 자기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어 어 에 어 어 어 어 어 을 했었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쪄어가는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결정을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이 아랫동네 수술, 윗동네 수술을 하는데요. 균형외과는 산부인과처럼 아랫동네 수술하는 저희 본반자와 같은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수술 중에 우리가 유레터를 만질 때는 유레터 조심해서 만져봐. 젠틀하게 메뉴가 하는게 유누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재상과 유누님이 아니고, 상부인과에서 유레터를 유누님이라고 하고, 장수술할 때 또 잠이 다칠까봐 장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누님과 장주님을 다치지 않게 수술을 너무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Q&A는 감염내과 박정환 교수님께서 주명 토론을 해주시고요. 제가 특별하게는 렉터베이선을 피스플라나 매지컬이선을 피스플라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안티바이오틱 테라피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질문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네요. 교수님은 감염내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감염내과 협진을 특히나 이제 상부인과에서 병인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감염병 치료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진을 보게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었던 IT 피스플라가 발생돼서 피스플라에 의한 로니패션이 발생되었던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렉터에서의 그런 인종류가 발생을 하였을 때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UTI가 발생되거나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냥 사심을 담아 가지고 질문을 좀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감동형 교수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하이피스플라와 노피스플라가 각각 연결되는 피스플라 간의 장기들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될 때 그런 페소제의 차이가 보호된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라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페소저리하게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가전의 히스플라는 저희가 대강을 가도 10년, 20년 밖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20년 연구 또는 50년이 없는 연구들이 없어서 하이피스플라와 노피스플라도 이 클래스플라이션이 1985년도에 나왔고 새로운 뉴 클래스플라이션이 몇 개가 나왔지만 다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간단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히스플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나누어서 지금 연구된 데이터도 없고 페소젠이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데이터도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옛날 히스플라에 대해서는 페소젠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어로분이나 안에어로분이 사실 포리마크로비아라고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임폐칼 임폐션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안티를 쓰고 있고 사실 페소젠 연구는 이 라디샷 때문에 레포 같은 히스플라에 포함해서 전체를 봐도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히스플라에 인해서 세컨더라면 특히 캔서를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웨어하우 케이스이지만 이 에나이 히스플라에서는 한 70년대부터 이 캔서의 가능성을 보호를 했고 특히 이제 에나이 히스플라에 디스크 펼터라는 게 약간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론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고 인펙션이 있으면은 미치모 마이크 인바이머먼트나 이런 영향을 주고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웨어한 케이스이고 현재로 이 라디샷에서 또 롱스탠딩한 피슈라에 있어서 발생이 아주 드물어서 케이스 레포트될 정도로 상당히 두는 질환이고 만약에 발생한 만해도 이게 코스 피슈얼로지나 이런 게 명확하지도 않고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또 크바젠 피슈얼에서 발생을 한다면 피슈얼의 원인이 아마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으로 인펙션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 서브컵 케이스에서 라디션이 발생한 피슈라에서 캔서가 발생한다면 리코러스의 가능성이라든지 이 크론 디즈에서 발생한다면 이 크론에 의해서 이 컴퓨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전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스틸라가 발생했을 때 인펙션이 발생하면 그 피스틸라가 연결된 부위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템포제는 사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웩토바자인 알 피스틸라가 생기면 장래 세금총에 대한 커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강도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스틸라와 같이 폴리마이크로비아 이런 인센션을 조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하여튼지 예를 들어서 mpc된 짝각함이라든지 피페레싱의 판을 받았다 아니면 형태될 때 과플러스 레트로니단들과 같이 이런 형태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유로 유테로 바자인 알 피스틸라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유리나이트 인센션은 주로 잘 발생시키는 종류의 그런 이콜라이나 피스틸라 닉무늬에 등의 그런 의심들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주는 형태되세과 계열의 학생들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강경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생부고가 사실 비극 높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이상적인 경과를 과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다라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었던 그런 IT 뉴스들 피스틸라 피스틸에서 혹시 치료가 잘 되어 가지고 좋아졌던 환자 피스틸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경험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홉 건의 마디에이션 피스틸가 발생하고 십 년 동안 단 한 건도 뚫린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면이 안 됐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케이스가 있던 연락 케이스가 있던 환자들이 있고 아까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가 비커가 됐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국내 데이터도 아까 제가 2019년도에 서울대에서 나온 데이터였는데 140년 정도 했었는데 6%에 부과했습니다 그 환자들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가져드렸던 내용 중에 하이리 제립틴 페이션트가 결국 성능률을 저항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의 그런 이제 에비넌스 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국 이 레포가전 피스틸라를 치료할 때 몇 개의 게이지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리고 와이더리 모빌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 피스틸라 피스틸라를 완전히 절제를 하고 이 클라이너 적절한 파이딩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 라디에이션 바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폰위를 시행을 하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제가 오피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연구에 대해서는 워이더리타는 헤덤이 스노우킹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인사들이 계속 리커넌스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보고도 킹이 잘 안 된다 이런 보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네먼스 7시엠 이상 어디서 피스틸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잘 고려한다 이런 보고도 있고 수술을 엠브론 리섹션을 할 때는 피스틸라 트랙에 대한 이 시엠 보호가 아래 거기서 아나스톤을 시작하는 게 성능력이 높이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로우 퀄리티의 심플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기웅 교수님께 지금 읽고 싶습니다 어 저 이제 제일 짧은 소변으로 봤었을 때 그런 유레타 2절에 대한 그런 치료를 위해 가지고 유레타로 유레타 스톰이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플러스가 잘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혹시 그런 인시던스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궁금했었고 다른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유리너리 트랙과 마가톰이나 유리너리 리테이션이 아무래도 잘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유티한 인시던스가 더 업그라베이션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있으셨나요? 이 일어나지 않게 수술을 잘 해야 되는 유레타 그 그 그러니까 유레타로 유레타로스톰이가 아니라 유레타로 네오시스토스톰이를 단광하게 연결해 주는 것을 할 때 유플록스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그냥 연결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연결을 하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뭐 W코자나 이런 쪽으로 유레타를 심으면서 터너링을 만들어서 안티고 비플록스 베카니즘이 되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런 비플록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게 사실 성인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라는게 결과들이 좀 있구요 근데 이제 특별할 때나 그렇게 신경을 꺼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거만 잘 하시면은 네 그런거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어 소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서 대교장애가 그런 문제를 이제 발생을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위치에 있어서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건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좀 소도를 잘 좋다면은 네 그런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프로필라틱 스탠킹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IPC에 뭐 그런 어 스탠트 같은거를 넣거나 그렇게 되면은 보통 발 포지션으로 인해가지고 뭐 트롱 메브리즈가 생긴다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뉴레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탠킹을 넣었을 때 어떤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수술하는 중간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 스탠트는 바로 빼줍니다 예 바로 빼주면 되는거고 문제가 있었을 때 유지를 좀 해야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 그 이게 우리가 롱텀하게 계속 하고 있는 털머런트 스탠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탠트 자체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생긴거나 그런건 없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당적인 롱텀에 스탠트를 넣은 것 자체가 에이키아의 리스크 팩터가 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예 어 그런 이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레이레이션을 하고 서비컬 펜사에서 이제 베라시즈막을 쓰는 경우에 퀴스툴라에 어떤 리스크 한 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건수술할 때 충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방금 교수가 어 소개했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또 퀴스토리토미까지 해서 뭐 더 메시코바장이랑 렉토바장에 같이 생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안 좋았던 케이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대의 장학금 교수님도 와계시고 부천 병원의 남경 교수님도 와계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데이션 후에 CCR2에 렉토바장에 크리스틸라가 생기면 대개는 우리가 콜로렉탈 또는 인패션 관점에서는 스토마를 형성을 빨리 해주는게 좋겠죠 왜냐하면 과장에 변이 나오고 그 변이 반반으로 들어가서 요로셉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스토마를 바로 해주는게 좋고 그 다음에 복원하는거는 3에서 6개월 후에 하는걸 추천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 라디에이션에 국한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옵스트레이트 인적이라든지 다른 비난카우트에서는 스토마를 권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상당히 억그레시브한 수준이 대비를 하고 또한 아까 박명과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스토마의 형상이 실제로 인팩션을 컨트롤하는 지역에서 노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치큐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몽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마를 얼리 스토마를 시행하는거에요 다른 원인이 아니라 크론이라든지 리난카우트에 대해서는 스토마를 대해선 약간 드레이트되니까 안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규현 교수님 혹시 CCRT 한 다음에 웹크바전의 피스도라 생기시면 바로 웹과 펌친하셔서 스토마를 하시나요? 우리 마이크를 좀 저기 교천병원 상평기과에 사실 스승님이신 대로 오셨는데요 좋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전병원 남규현입니다 아 그 지금 말씀하시는걸 저도 경험은 없고 주로 외과에서 엑탈 캔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시절도 하루가 했는데 이제 시술가가 생겨서 자 아재는 팔진이 안좋으니까 산부인과에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뭐 부천정원에 저기 원장님으로 계시는 환자들이 계신데 그러고 우리도 그쪽 외과에서는 스토바를 안 만들고 그냥 대변을 거의 일생동안 나오게 하면서 하이젠만 신경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제가 인공항물을 안 만들어주는 영향인 것 같아요 외과의 영향은 그렇습니까? 사실 제 경험상은 스토바를 만드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콜텍 스토디가 콜텍 스토디가 생각에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사실 콜텍 스토디가 콜텍 스토디가 먼저 원리성화를 했더니 아까 보셨다면 성능이 성능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콜포시자에서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 마리에이션 받은 환자에서 원리성화를 했더니 큰술이 없었다 안해도 된다 사실 대변하는 스토디를 제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대신 어찌 됐든 저같은 경우는 환자력이 불편합니다 일단 가사인 통해서 백악 컨텐츠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 해결해줘야 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성의를 하는 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뭐 저 김영리가 김정준이나 양성 양성 릭이요 그 프레시 프레시하게 이제 우리가 자동접수 한자라는거죠 복방용도 많이 해서 압세스가 없는 환자고 심플 히스레크를 했는데 볼트 처리하다가 되짚고 바다나 그런 경우에 언제 타이밍 수술 요정을 그런 오토베이션에서 힐링돼가지고 자연히 막히면 좋은 일인데 안 막힐 거로 예상도 되고 또 얼마나 기다렸던 수술 이제 좀 요새 김영리과의 경향인지 클린 3미가 서절이었어 그게 참 딜레마 같다고 타이밍 이과에서는 제가 그 에비던스를 제시해 드리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기다린다고 도와드리는 없기 때문에 예 확인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게 맞구요 그 많이 해결해야 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요즘은 그 그 그 그 이 유오베지코스법을 이용해서 그 복관경을 단광으로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이애 베지칼에서 리쾌을 해주는 방법이 효과가 좋다고 10년전 예 만약 제가 20년전에 휘플라 생겼을 때는 비닐과에 계신 김영호 교수님 있잖아요. 김영호 교수님이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3개월 기다렸다가 수술했는데 또 터져서 3개월 기다린다고 해서 또 터져서 3번째 맞고 있느라고 한자마자 거의 일어나서 손을 꼈는데 그때는 한참 편이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좀 일찍한 균형인가봐요. 그냥 파킹하면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딜레이도 오피를 하는 게 큰 데이프가 없는 걸로 전화하고 있는데 그냥 파킹이 됐으면 잘하면 되요. 감사합니다. 피스틸러 아포메이션하고 그냥 이하트로제인 웹처와 같은 수술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하트로제인 웹처는 티슈가 웹처되어 있는 경우가 뺨알배미 질감이나 손쪽은 힐링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 같고요. 못 따오는 철지만 피스틸러 같은 경우는 수술 시기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되게 얇게 코론을 해주시고요. 두 분의 연자와 한 분의 지명 코론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이걸로 코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чесú니아